무슨 일 있어? 아니.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내 얼굴이 왜? 이상해? 어.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라니까. 컨디션이 좀 안 좋아. 그럴 때 있잖아. 유나는 오늘 어땠어? 글쎄. 회사에서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유나를 미처 신경 못 썼네. 그래. 나 지금 벌 받나봐.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. 아직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? 어. 너랑 결혼하고 싶어. 내가 하루 오빠 아이를 가졌는데도? 상관없어. 네 아이 아빠가 되고 싶어. 내 아이처럼 키울게. 아니. 내 아이라고 생각할게. 그래. 그럼. 우리 결혼하자. 나랑. 결혼해. 이제 어떡하지? 오빠. 나 이제 어떡해? 어디 안 좋은 거 같은데 병원이라도 가보지. 미안한데 나 한별이 좀 부탁할게. 한별아. 네? 엄마. 집에 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샛별이랑 놀다가 아저씨랑 같이 올래? 네. 그럼. 나 먼저 갈게. 아저씨. 아. 아. 네 발등 네가 찍어놓고 뭘 잘했다고 에그 얼굴에 다쳤네 갔어? 가서 놀아 무슨 일일까